저희 그 입양가족은 덴마크 아버님 어머님하고요. 제 위로 한국에서 입양된 오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버지 양아버지하고 우리 오빠하고 같이 쿠키를 구웠던 덴마크의 전통입니다. 오빠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부모님도 인상스러우시고요. 오빠도 성격좋아 보이시고. 굳이 설명 안해도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무용도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절 모습도 궁금하거든요. 현대무용도 할 때 그 사진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체조도 잘하고 역도 선수도 했다니까요. 저기 아래에 밝은 방금 보신 사진 속에 있는 그 얼굴은 홍보용 사진이었는데 그 슈퍼플라잉키즈라는 그런 덴마크의 무용 공연단입니다. 어린이 무용단이잖아요? 5세부터 18세까지 그 무용이나 체조에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스페인이나 몬테카롤러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었고 그 시간의 10대를 그 무용단에서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에서는 뭐 동남아 순회 공연 얘기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유럽에서는 또 이렇게 돌면서 이야 재주가 많았군요.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만나볼까요? 아 이제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19살 때 어떤 모습인가요? Can you tell us about this picture? Yes. That picture was taken in Sweden. It was the last year I was at the ballet academy in Stockholm. And a Swedish fashion designer wanted dancers to show her collection. So she asked me if I would show her collection for her. 그래서 본인이 그 발레 아카데미에 다녔을 때 스토클룸에서 그 어떤 디자이너가 본인의 그 공연을 좀 자기 그 패션쇼에 같이 해달라고 해서 예 그걸 요청받아서 했던 그 공연입니다. 예예. 근데 이렇게 뭐 운동을 소진이 많았어요. 그 체조도 하고 또 역도 선수도 했다라는데 그 운동을 그만두신 이유가 뭐 큰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So can you tell us about you at the car accident in New York? Did you stop in your old talent? Yes. I later moved to New York to dance, modern dance. And I was in a car accident when I was around 20 years old. And I stopped dancing after that.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스물 살, 스물 두 살 때 계속 현대무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커다란 차 사고가 났습니다. How serious was the accident? I broke my foot different places on the inside and outside. 그래서 그 차 사고에서 발이 골절이 돼서요. 양옆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무용이나 춤의 전공으로 가는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국 처음 아셨는데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덴마크의 병인 박은주 씨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부모님 찾고 있는데요. 어머니 고혜미자 씨, 아버지 박종렬 씨입니다. 77년 5월 5일 경남 김해군 김해협에서 태어났는데 부산 영도구에서 당시 행상일을 하던 어머니가 79년 4월 19일 당시 3살이었던 박은주 씨를 부산 남광 보육원에 맡기면서 덴마크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참 어머니가 간절히 그리웠을 텐데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말 맞을까요? 어머니의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I would say 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I miss you I want to find you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whole life to find you I have thought of you every single day and I feel pain inside and I think if I find you this pain will go away I want to know that you are okay and I want to tell you that I'm not angry or mad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I love you and I miss you 제가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고요 제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항상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제 친어머니 친가족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절대 화가 나 있지 않고요 언제든지 어머니가 잘 계시고 내가 잘 있다는 것 그것을 서로 확인하고 알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놓기 싫었던 딸이 잘 성장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방송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는데요